여기는 신대방역에 있는 지상 원룸입니다 원룸입니다 가격은 천에 삼십오구요 방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옷장을 오늘 나가서 다 떨어트려 놨습니다 청소하면 하실 것 같아요 청소하시려고? 아 도배를 했구나 도배를 하면서 세탁기 라든지 이런 수납장 여기 공간을 다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공간을 다 띄워놓은 것 같고 가격이 천에 삼십오에요 천에 삼십오, 무조건 천에 삼십오랍니다 500은 안되고 그래서 일단 길이를 한번 여기도 재보겠습니다 방은 깔끔하죠? 방은 깔끔하고 방은 깔끔하고 방은 깔끔하고 방은 깔끔하고 3m 30이 나옵니다 3m 30 여기 에어컨 여기부터 저 끝까지가 3m 30이 나오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옷장 빠져있는 길이를 한번 2m 30이 나옵니다 여기 길이는 2m 80이 나오네요 지금 옷장이 떨어져있습니다 도배때문에 여기 화장실이랑 주방은 제외한 그 치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 끝까지 끝까지 길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에 삼십오 지상층 중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멀지도 않고 관리비 얼마지? 관리비도 5만원 밖에 안합니다 관리비도 5만원 밖에 안하고 천에 삼십오의 지상층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